네, 복선이 많아서 항상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는데, 안문숙씨가 저기 나오시네요. 혹시 정웅인자님? 야야야, 한밤 끝나고 하니까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미 간지럽네요. 네, 다음 뉴스는, 어머, 휴짱맨! 보고 싶습니다. 대산씨. 네, 정국민이 사랑하는 휴짱맨이 한국에 오자마자 한밤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개 전용 한복을 선물하고, 깜짝 키스를 받고, 아무도 몰랐던 가족사를 털어놓게 만든 한밤의 특별 게스트, 진아와의 각별한 데이트! 수많은 화제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일요일, 이른 새벽 인천공항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할리우드 스타! 바로 휴짱맨! 그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배우로 유명한 휴짱맨, 작년 내안 이후 8개월 만에 방한한 건데요. 여전한 한국 사람과 팬서비스, 매노남 휴짱맨을 위해 한밤이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못할 것 없는 섹시 디바!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 스페셜 게스트 바로 진아입니다. 휴짱맨, 할리우드 셀러브리티! 그럼, 렛츠고! 컴온 컴온! 좌충우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진아와 휴짱맨의 포복절도 인터뷰, 한밤에서만 밝혀지는 휴짱맨의 가족사까지! 휴짱맨의 이런 모습 처음이야! 진아와의 핫한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아, 떨린다! 아, 정말로 돌아온 아침이라서 생각나요? 네. 그래서, 정말 몸에 고맙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 여기가가서 짓 어디서 도와야 하는 거 같아요. 사실은 저희는 한 사람으로 가기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곳으로 갈 것 같고 밝혀서 theories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넌 약간 놀랄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서울의 Goodwill Ambassador. 저는 서울이 모든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내 아버지가 한국에 많은 년을 지내되었습니다. 나는 인사학생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들었을 때 그래서. 지금 바로 한국에 있는 거 같아. 지금 안 기다려 두께요. 와, 사실 제가 조금 부족하다. 나도 마찬가지해. 여기가 많은 한국식품이 있어요 너의 좋아하는 한국식품이 어떤가요?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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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뭔지 아시겠나요? 오늘 그럼 다시 한국에 왔어요? 넌 4번에 왔어요 넌 4번에 왔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팬들에게 이 영화의 팬들에게 너무 행복합니다 The Wolverine! 3D! 여기있어요 3D 초고속 열차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액션 평생의 흥력품을 몰고 온 압도적인 스케일의 최강 블록버스터 The Wolverine! 항상 초월 과감한 리얼 액션의 진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놀랄 수 있었어요 정말 놀랄 수 있었어요 정말 놀랄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놀랄 수 있었어요 너를 봤을 때 너의 몸을 봤어요 정말 놀랄 수 있었어요 정말 놀랄 수 있었어요 이것들은 이 캐릭터에게는 5,000, 6,000 칼로리를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한 시간 정도 또 한 시간 정도 또 한 시간 정도 또 한 시간 정도 저는 44살 저는 44살 그래서 더 어려워 더 힘들어요 저는 엄청 많이 먹었고 그래서 많이 먹었고 제 diet을 먹었고 한국 바비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살이라도 높이면 된다고 합니다 너의 캐릭터의 캐릭터가 많아 I was thinking like, oh, maybe he might be a little scary. I'm kind of nervous. I can be scary. But I won't be, don't I? 물걸이 나면 떠오르는 걸 바로 그의 강력한 무기, 클로! I didn't even notice that. I didn't even know how these go. I'm not used to wearing my wedding ring for that. Wow. There it is. Now you are scary. Now you are scary. You better be asking me good questions here, Jennie. Yes, I will be. I'm sorry. The original ones used to be just full metal. They're very sharp. I used to stab myself in the leg. I stabbed myself in the face. I stabbed the mystique double right in the arm. And I remember pulling it out. She had blood running down her arm. And she just put her arm on. She goes, I've been stabbed by Wolverine. Oh, my goodness. But these are good backscratchers. They're very good. They're good. They're good. Where your daughter, Eva, I think, was wearing the Korean traditional hanbok. So I was kind of surprised. Which I bought at the place we were going to go to today. Really? Yes, that's where I bought it. At the sort of traditional village. She loves that. And she has some Korean dolls, which she really loves as well. Really? Yeah. My son has the Korean flag in his room. We take it seriously. I take this Goodwill Ambassador thing seriously. Oh, I have a present for you, by the way. Oh, yeah. That's sweet.